드디어 8년 만에 출소했다 나 강호성 아직 죽지 않았다 나 권재해 살아있어 내가 다시 일 좀 볼 테니까 준비 좀 해봐 성님 일할 게 없어요 지금 통신 차려 인마 나 강호성요 형 혼자요 뭐하고 먹고 살 거요 돈 없으면 뭐 죽는 거지 뭐 될 수 있어 좀 진심으로 하면 안 돼? 뭐든지 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아 그럼 더 그려 하지 말아야지 그건 그려 맞아 이거 대장인 거 아냐? 싸움 귀신이었어 너 아버지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하겠는데 니 깬 병고 니가 알았어 챙겨야 봄날 이번에 내가 돈 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응? 아 됐어 제비 닮아서 승질머리가 지랄이야 아이씨 뭐야 4월 27일 대개봉 4000 소년